사실 진짜 사람들이 차를 사면 되게 애지중지해서 타잖아. 근데 나랑 와이프는 그게 진짜 없는 것 같아. 나 애지중지해. 근데 새 차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여기 보면, 어우 여기. 오우 쉿. 선성아 미안해. 이거 괜히 또 어리버려 우리 와이프 때문에. 일요일날 나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일인지 이게. 가정도 버리고. 재우씨가 보라 안 해? 일요일인데 나간다고? 선성아, 나 테슬라 사이드미로 뽀개진 거 거치러 왔어. 테슬라 부품 수급이 너무한데. 이게 미리 부품을 사놨어야지. 야 그런 게 못 있어. 내가 무슨 없잖아. 충분히 얘기했는데 미리였는데. 야 센터에다 얘기하니까 두 달 반 얘기하고. 왼쪽 것도 하나 더 사놓지. 야 어제 사자마자 2주 만에 뽀개 먹냐. 이거 왔는데. 아 사이드미로 이거야? 여기가 그때 깨진 거 샀잖아 잠깐. 요거 하여튼 어제 늘려갖고 다시 깨긴 꼈는데. 이게 안 왔더라. 아래가 없어.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시키라고 하니까. 아 참 진짜 어설프다 정말. 이것 봐봐 카본. 아니 이게 좋은 카본은 아닌데.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게 없어서. 이베이에서 이걸 샀어. 멋있네 양쪽이네. 난 한쪽만 검은색. 밑에 없이 다녀도 되는 거야 근데. 아니 저기 형 거 지금 아직 있잖아. 아 그거 대충 끼자. 그거 껴 보자 일단. 그래 그래. 사실 테슬라는 현수이가 제일 잘 알아. 여기가 센터보다 더 잘 붙일 거 같아. 여기가 이제 와이프가 부셔먹은 사이드미러인데. 테이프 붙이고 한 달 반을 탔어 이러고. 그리고 심각한 게. 유리가 다 깨져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이제 저기 카메라로 봤단 말이야. 얘 카메라가 그래도 나는 성능이 좋으니까. 와 이러고 한 달 반을 탔습니다 이러고. 완전히. 완전히. 충전. 이왕이면 한 번 하자. 20불에 500원. 네가 여기 온 김에 업데이트도 좀 해줘. 어떻게 알는지 하나도 몰라. 아니 너 좀 사주가 왜 그런 것도 몰라. 알려줘야 알지.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관심이 없는데 이 차에. 야 여기 온 김에 또 업데이트도 하고 가네. 서비스 센터야? 서비스 센터야? 야 사이드밀로 박살 난 거 고치러 와가지고. 업데이트도 하고 와. 사이드밀을 가는 건 또 처음이네. 여기 보면. 여기가 아예 박살이 났어요. 바로 박살이 났어요. 커버는 그래도 나름 안에는 멀쩡해. 얘가 여기를 잡아주는 건데. 아 이거랑 구매해보면 돼. 어. 이거 불량품 아니겠지? 아 안에가 이렇게. 이 정도면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 좋아 좋아. 카본 샀는데 또 껴주는 게 좋지 않겠어? 연하님한테는 역시 카본 아니야? 야 뭐 카본 이왕 산 거 끼자. 이제 문짝을 또 뜯어야 되나? 왜냐면 얘 여기 볼트가 잡고 있으니까. 서비스 센터다. 나네. 선석이가 문짝을 뜯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그때 딱 닿았을 때. 근데 그때만 앞으로 갔어도 괜찮았는데. 이게 안타까워. 기쓰는 거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숴먹는 건 나도 태어나서 처음 봤어. 그러면 나중에 뭐 하나 부숴먹으면. 진짜 몰래 고치러 가야 되겠다. 진짜 아무도 모르게. 원래 순정 테슬라에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없어. 근데 이게 너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순정 테슬라보다 조용해 되게. 왜냐면 이게 순정 모델3를 타보면. 밖에서 들리는 소음이 되게 많이 들려. 되게 별로였거든 진짜. 아 이거 뭐야. 근데 되게 조용하잖아 얘는 그래도. 아니 그리고 오디오 사운드도 되게 좋아. 이런 작업을 해줘서 그래. 이거 봐봐. 이거 예전에 이런 걸 왜 했는데. 이거 한 거나 안 한 거나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 오디오도 갈았잖아 그때. 아 오디오 간 거였어? 아 나는 이 차에서 오디오를 들어본 적이 없어. 프랑스 거잖아. 프랑스 좋아하잖아요. 근데 나 와인은 프랑스지. 아 이게 다 배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얘가 아직 양산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형이 좋아하는 폭스바겐이나 이제. 그 계열들은 케이블만 하나 딱 빼면. 문짝이 빠지는 방식인데. 허접하지 이거 되게. 그치. 얘는 아직 하나하나 다. 아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이런 게 되게 안 좋더라고. 테슬라가 사실 차를 잘 만들고. 차를 많이 팔 거 같아서 주가가 엄청 오르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경쟁하는 거는 자동차 회사들도 있지만. 전철. 뭐 항공. 모빌리티 전체를 대상으로 경쟁을 하는. 이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서. 많이 오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테슬라가 물론 혁신적인 기업인데. 이제 자동차로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 같고. 그 주가가 거기에 반영이 되는 거고. 차는 솔직히. 폭파가 더 잘 만드는 거 같아. 아 이게 뭔가 휑합니다. 되게 철판이. 그냥 부품들을. 메인 컴퓨터 여기 까보면 컴퓨터 들어있거든. 컴퓨터에 그냥 딱 다. 전선들을 그냥 연결만 있는 거. 사람으로 치면. 뇌에서 모든 게 다 가잖아. 근데 일반 차들은. 이런 모듈들이 되게 많아. 그니까 모듈을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추가 기능이라든가. 새로운 기능들을 업데이트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얘는.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만 바꿔주면. 그냥 뭐 접었다 폈다. 반만 폈다. 막 춤도 추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방금 뗐는데 이거를. 이렇게 돼 있고. 얘도 코드가 잭이 있고. 이 사람도 이게 깨져서 판 거 같아. 아 그러니까 여기가 깨져서 팔았나 보다. 여기도 깨졌잖아. 우리는 이거를. 또 주문하기가 좀 힘드니까. 요거 그냥 떼서. 요거를 그냥 붙이자 대충. 여기가 조금 아쉽긴 하다. 그치. 아 괜찮아. 티도 안 나는데 뭐. 사실 우리는. 차를 막 되게 아끼고 타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괜찮아. 대충 타면 돼 대충. 손이 엄청 더러워지네. 이 차. 신차 출구하고 나와서. 한 번은 새 차 하지 않았어. 진짜. 내 와이프지만. 정말 나보다 더 심해. 사모님. 사모님 뭐 하세요. 이게 와서 뭐. 열심히 뭐 하는 척 하지 마세요. 도와줘. 아 그게 떨어지는구나. 맞아 맞아. 이걸 껴야 돼. 내가 이베이에서 주문할 때. 요걸 미처 생각을 못 했어. 요걸 주문을 못 했어. 아 요거 품번 찍어놔요. 그래서 하나 주문해. 나중에 다 꺾이면 돼. 품번 찍어놔야겠다. 다시 또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석이가. 내가 너를 정말 테슬라 장인으로 인정한다. 진짜. 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현석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갤러지에서. 차를 조립했을 거야. 미국은 그런 차들 있거든. 갤러지카라 그러거든. 그거를. 갤러지에서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작동 되나 볼까? 아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근데 또. 불량품 샀어. 고장난 거. 형도 저거. 파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새 거를 사려고 그랬거든 원래. 근데 새 거가 이베이에 없더라고. 새 거 비싸잖아 그리고. 어 새 거는 그리고. 센터에서 주문하는 것보다 더 비싸. 그래서 이제. 한솔이한테 주문 좀 해달라 그랬는데. 그냥 이걸로 임시 방편을 쓰고. 센터에서 부품 오면. 그때 교환하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어쨌든 사이드미러만 접히면 되는 거 아니야. 유리만 제대로 나오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진짜. 사람들이 차를 사면 되게. 애지중지해서 타잖아. 근데 나랑 와이프는. 그게 진짜 없는 거 같아. 나 애지중지해. 근데 새 차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여기 보면. 어우 여기. 오 씨. 사이드미러를 접으려면. 문을 닫아야 접히잖아. 아 여기 키니까. 사이드미러 접기. 오 접힌다. 와아. 접힌다. 야 이거 불량품 아니었어. 다행이다. 와 이것도 얼마나 불편했는데. 한 달 반 동안. 선성아 미안해. 이거 괜히 또. 어려버려야 우리 와이프 때문에. 일요일날 나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일인지. 가정도 버리고. 제우씨가 뭐라 안해? 일요일인데 나간다고? 설마 이거 올라가고. 막. 너한테. 저도 사이드미러 고쳐주세요. 막. 이거 안 오겠지? 아니요. 아 그래? 서비스 센터에서. 서비스 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나도 원래 이거. 정의 센터 들어가려고 그랬어. 근데 부품이 너무 안 와가지고. 급하게 이베이에 주문을 한 거지. 근데 이렇게 이베이에서 한 것도. 되게 오래 걸렸거든. 왜냐면. 그 블랙프라이데이랑. 연말 배송이랑. 미국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이거 되게 늦게 왔는데. 이럴 거였으면. 그냥 센터에서 할 걸 했다라는 생각도 들어. 어. 드디어. 여기 딱. 들어왔어. 이제. 고쳐졌어. 여기 온 김에 충전도. 오렌지 커스텀 전기도 저희가 이제 빨아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왼쪽 미러는 아직 안 부셔먹었는데. 왼쪽 미러도 카본으로 교체하는 걸로. 이게 순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날개가 있어. M3 같아. 되게 웃긴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지. 약간 테슬라 튜닝 파츠인 것 같아. 저 튜닝할 사기도 있으니까. 저렇게. 어. 이거 잘 보관해야 돼. 이거. 우리 나중에 다시. 어. 이거 되게 더러워. 어우. 아. 드디어 이제. 나의 마음 안에 있는. 갈증이 해소. 뭔가 스포티해 보여. 이렇게 보니까. 오. 카본 사이드미러. 리얼 카본 같지가 않고. 약간 짠촌 카본 같아. 뭔가 느낌이. 선생님이 좀 안타까워. 셀 수도 없어. 차고 다녀야 돼. 약간 좀 부끄럽다. 조금 부끄럽긴 한데. 아. 근데 사람들이 딱. 아. 차를 좋아하시나봐요. 근데 튜닝폼 봤는데. 여기가 뭐 없어.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이거. 여기 막. 부숴져 있어. 아니 또. 이거를 무슨 일계끼리 레고처럼. 모든 차들이. 대부분 다 이 방식이요. 케이블로 해서. 여기 보면은. 이건 알죠? 수동으로 여는 걸. 레버 있는 거. 몰랐어. 이걸로 열어야 돼. 이거 진짜 대박 꿀팁이다. 꿀팁이 아니라. 너는 뭐하는 거야. 이 차 타면서. 도대체. 나 목숨 잘 먹고 타고 있었지. 그래서 앞 문짝에는 이게 수동으로 여는 게. 근데 뒷 문짝은 없어. 그래서. 모델스는. 뒤에 사람이 사원한다. 앞으로 빨리 튀어와가지고. 또 수동으로 나가야 돼. 근데 이게 찌그러져서 앞으로 못 간다. 그럼 죽는 거야. 유리를 깨고 나와야지. 유리를 깨고. 근데 의식불명이나 이러면 조금 위험하겠지. 그래서 아빠가 차 안에 도끼 나오나라고. 도끼를 나오나라고. 도끼를 나오나라고. 딱 깔끔하게 끝났다. 작업이 끝났고. 아줌마 이제 진짜. 조심히 타세요. 아줌마. 자꾸 삐져먹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진짜 출구하자마자. 아니 아니 차가. 세 통 맞아가지고. 이거 아예 또 세차 안하고.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다니. 아니 좀. 이게 뭐니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거 좀. 닦자 좀. 아 이런 거 왜 찍어. 아 손 세차 맡겨줘. 괜찮아 괜찮아. 손 세차 맡기면 돼. 아이 뭐하는 거야 지금. 오늘 좀. 아니 예정이 이제 생기신 거야. 아 부끄럽나봐 되게. 아니 포서희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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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더. 아 또 덜어질 거 같아. 또. 민폐 캐릭터입니다. 민폐 캐릭터. 와가지고 막 세차도 시키고. 사이트 밀어도 시키고. 드디어 부팅이 되고 있어. 오오 드디어 나왔어. 티맵 적용된 거 알아요? 오오. 이게 티맵이야 지금? 응. 핸드폰 내비 쓸 필요가 없겠네. 티맵 쓰면 되잖아 그냥. 그렇지. 이거 그냥 쓰면 되겠다 이제 앞으로. 일단은 이거. 요거 전에 다른 걸 설명해줄게. 요건네. 근데 좀 재밌게 바뀐 게. 토이박스에 보면은 이제. 응. 이건 알지? 아니 근데. 누가 쓰냐 이런 거를. 차량 주행 사운드에 이제 내가 몇 가지를 넣었어. 일단 타이칸을 한번 해보자. 어 타이칸. 뭐야 이거. 야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이거 좀. 너무 이상한데. 이게 지금 안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나는 거야. 밖에서도 나는 거야. 밖에서 한번 찍어봐. 야 근데 이거 너무 이상한데 이거. 야 부끄럽다 끄자 끄자. 경저금에도 이런 걸 넣을 수 있는데 만약에. 아 이게 업데이트 돼서. 이제 새로 들어간 거야? 새로 생긴 거야. 뭐야 이게 뭐야. 야 야 야 야. 야 이런 거 하지 마. 이상해. 사람들이 미친 사람인 줄 알 거야. 아멘타도르 사운드도 있어. 한번 해볼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이상하다. 정말. 어 진짜 오글거린다. 이걸 선택하려면 어디로 들어와야 돼? 이거. 하고 싶네.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거 누르고. 어 어. 토이박스. 아 토이박스에서. 토이박스에 보면은. 아 차량 고추 사운드. 주행 사운드 다 있구나. 어 여기. 끄면 이제 원래대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아멘타도. MP3 파일이 있어. 내가 다 넣어놨어 지금. 아 페라리도 있고. 페라리 들어 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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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있다. 아 이거 뭐야.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재밌다. 그냥 정말 재미의 요소다 이거는. 이거 업데이트 된 거 알아요? 글러브 박스. 잘 봐. 여기 안전미 보완해보면. 글러브 박스 비밀번호를 적어놓으면. 발렛 같은 거 맡길 때. 지갑 같은 거 넣고. 그치. 하면 못 열잖아. 아 이거 좋네. 오토파일럿이 안 된다고? 오토파일럿이 안 되더라고. 진짜 한 번도 찬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어. 한 시간을 넘게 주문했는데도. 찬 적이 없어. 이미 다 찬 거야. 이제 다 끝났어. 오토파일럿은 준비가 됐네. 어디가 준비가 됐어? 준비가 된 거야. 이 상태가. 아 그때 그 게이지가 찼었잖아. 어어 게이지가. 보정가 파는 거 있잖아. 그게 찼으면 이게 완벽히 된 거야. 안 찼던데? 에이 그때 내가 찬 거 봤어. 아니 한 번도 안 찼어 진짜로. 아니 매번 차는 게 아니라. 차를 처음 샀지. 그러면 그게 막 찾아놔 파란색 가가. 다 차서 없어진 거야. 아 없어진 거야. 얘가 이제 기억을 한 거고. 도로에 가서 차선을 딱 보면. 여기에 이제 회색으로 핸들 모양이 딱 떠. 이 핸들이 여기 딱 떠. 그러면 이제 더블클릭하면. 몇 번 해봤지. 따딱하니깐. 자열주행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뜨더라고. 나도 해봤지 몇 번. 한번 지금 해보면 되지. 지금 해보자. 뭘 지금 해봐 해보기.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 다행이야. 괜찮은데. 다시 다시ачiche 뒤집어 보겠습니다. 짱. 다시 시작! 내일은 잊고 이래! 좀 더 켜다. 도로에 배경이 나온다고.